나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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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테크는 경기도 하성시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나인테크는 2022년 6월 7일 오후 2시 현재 전일 대비 약 20.24% 상승한 4,4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9일 대비 약 5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월 17일 6,53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2,58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17일 4,47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1월 2일 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나인테크의 주가는 지난 1년전에 비해 약 1.4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1달간 개인은 6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2022년 5월 24일 가장 많은 12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26일 가장 많은 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11%에서 약 0.1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2월 28일 약 2.73%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20일 약 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30억원이며 2015년 253억 대비 약 148.4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6억원으로 2015년 15억 대비 약 593.7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1%입니다. 순이익은 약 58억원으로 2015년 12억 대비 약 579.7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약 9.21% 입니다. 나인테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01% 이며 지난 2017년 마이너스 마이너스 4.24% 에 비해 약 607.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79% 이며 지난 2017년 마이너스 7.61% 에 비해 약 189.3% 증가하였습니다. 로에이 는 마이너스 7.09% 로에이 마이너스 22.63% 나인테크의 시가총액은 1743억 297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40위 코스닥 종목 기준 563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67위입니다. 매출액은 630억 80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44위 코스닥 종목 기준 810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8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6억 339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4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06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2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58억 87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6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63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13위입니다. 지난 3년간 나인테크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4월 2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